정시홍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어요 시호 군은 가만히 있었고 저 우리 마흔 군이 막 휘둘다가 자기 그 이 저 세계의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백의 삶 그메달 리스트 정시홍! 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퀴즈 가족이 공감하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첫 번째 팀 초대합니다 정시홍! 정시홍 챔피언 자 가볼까요? 자 갑니다 시작 봄 여름 가을 제일 추운 계절이 뭐지? 겨울! 그렇지! 이거 야채인데 초록색이고 길어 고추! 아니요 그렇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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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렵다 3 더하기 7은? 3 더하기 7 세 봐 10개! 그렇죠! 대박이다! 이거는 땅을 파서 하는 동물이야 두 더하기 7은? 두 더하기 7은? 두 더하기 7은? 아빠의 이게 뭐야 이거? 얼굴! 잘하네 이거 봐 God들은가 수잠 고드름 그렇지 슛 애들을 nunca 팥쥐 팥쥐 말고 콩쥐 그렇지 7개 임석열! 야만요! 빠릿빠릿하게!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우유아, 바다에 섬에 외롭게 딱 서 있는 게 뭐야? 불빛 돌아가면서. 이거 등댕! 그렇지! 오 좋아! 이거 닐로카드가 뭐야? 안치! 아니, 뭘 지는 거야? 반칙! 아니, 반칙 말고 뭘 지는 거야? 파울! 페널티! 아니... 경고! 그렇지! 디스 이즈 어... 에브리데이... 낚시! 낚시! 에브리데이 파덜 왓칭 더 디스! 티비! 그렇지! 아빠! 아빠! 있잖아, 이거! 대박! 우리 집 대박이가 뭐야? 개! 어! 강아지한테 사료가 뭐야? 먹이! 아니, 먹이 말고! 어! 그렇죠! 대박! 어, 그리고 나무에 열려있는 거! 다음둘들이 좋아하는 거! 열매! 도토리! 대박의 도토리! 오! 오! 이야, 별명 잘한다! 은윤아! 그림 그릴 때 물을 묻혀서 이렇게 그려? 잉크! 잉크 말고 풀! 물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먹물! 물은 맞아! 물 뒤에? 물감! 그렇지! 좋아! 어! 아빠! 있잖아, 이건 송구같이 생겨서 강아지인데 쉽죠? 여기... 폰을 이렇게 해서... 어! 어! 예, 예, 예! 은윤아! 우리가... 뭐 이렇게 싸먹을 때 삼겹살 구워서 뭘 찍어 먹어? 이거 고추장! 고추장 말고! 쌈장! 그렇지! 네! 네! 화이팅! 여덟 개 할 수 있었네! 자, 다음 누굽니까? 안 좋아, 좋아, 좋아! 화이팅! 어우, 공룡이야? 자, 씩씩한 안여준이 나왔습니다! 여준 몇 개 맞힐까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준아, 일곱 개 이상 맞힐 자신 있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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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우, 추워!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거! 목... 어... 목줄이! 우와! 오구! 사자 말고! 숲에 사는 거! 호랑이! 아니... 숲에 사는 거! 꼬만 거! 꼬만 거! 맞아! 여준아! 1 더하기 3은? 4? 네! 아빠, 공주 말고? 왕자! 오! 공주 된다! 너 지금 입은 티셔츠 색깔이 뭐야? 빨간색! przexy! 으아! 고맙다! 감사합니다.